안녕하십니까 마당 탐사 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주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휴일인데 지난주 산청에 와서 홍우석찾기를 한번 해봤구요 이번주도 아 요번 주에는 그 섬진강 상류쪽에 금천이라고 있습니다 금천 건너편에 와 있는데 물양이 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저 금천에서 못 들어오고 하동쪽에서 반대편에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서 오늘 또 여기서 홍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홍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홍석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열심히 홍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짧습니다 밭이 좀 짧고 가에 밀려서 노출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일단 여기서 또 따라 올라가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웅석기결인데 꽃은 잘 들어있고 모유가 좋습니다 모유가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좀 올리라 보세요 으 으 으 으 으 스피링이 좀 들었는데 예 예 네 아 그래 저기 네네 예 아들 예 Cannon 오늘도 조금 색이 든것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노을이 살짝 들었고 차도래가 노을이 들었습니다. 차도래 아따 딴딴 생긴다. 아따 흉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. 빛이 얻었습니다. 요것도 노을은 들었는데 새필로 노을이 들었는데 뒤도 이렇구요. 들어서 보겠습니다. 이것도 모하만 제 하려고 왔는데 이것도 좋고 모하만 제 오는데 불이 오는 마이 또 물질의 색이 얻어보자버렸네 얻어서 안되겠네 또 얻어볼까 얻어볼까 차돌의 댄잎이 잘 들었는데 차돌의 댄잎이 잘 들었는데 으 으 Horror 공개족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 오늘 저는 예쁘게 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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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몸 좋습니다 아 아 잘 다르네요 동실동실 예쁩니다 색이 조금 죽어버릴 것 아 일단 붉은 빛이 든 것은 다 보여드리니까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 아 아 뭐 또 놀러 숨어도 좋고 좋습니다 때까지